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12월 27일 금요일 스팟지왕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당락일인데요 어저께 배당이 결정되는 그런 날이었고 오늘 빠지기가 쉬운 날인데 장 초반에 코스피 좀 밀리다가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코스피 0.62% 상승중이고요 코스닥 1.30% 상승중입니다 코스피도 정거점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앞전 정거점을 돌파해내는 장대양봉 시연하고 있으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코스닥도 주춤하다가 그대로 말아올리니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255억 매수중이고요 코스닥도 142억 매수중이고 선물을 어머나 9,815억에 그냥 지속적으로 끌어당기면서 지수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도 보시면 다우존스 선물도 0.19% 상승 나스닥 선물도 0.30% 상승으로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아시아권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0.85% 상승으로 정거점 임금까지 강하게 상승중이고요 니케이도 0.05% 하락중이고 가권 0.71% 상승 자 항생도 1.18% 상승으로 정거점 돌파하는 양상입니다 환율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큰 변동 없는 상황이고요 자 뭐니뭐니 해도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전자를 여기 고점 부위에서 매도한 이후에 다른 종목 현대 호텔실라와 JYP 수익 실현 이후에 배당 받으러 간다 하면서 삼성전자를 매수한 이후에 1% 상승 그리고 오늘 2.3% 상승이니까 이틀만에 배당도 챙겨 먹고 3.5% 이상 상승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고 있다 상당히 기쁘고요 자 네이버 물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 카카오가 조금 주춤하는 듯 하지만 여기 지켜내면 물이 없다 했고 매수 의견 드렸고 그냥 4% 날아갑니다 한국조선해양도 20일 60일 지지권에서 누가 땡기고 있다 누가 아 기관의 우인이죠 쌍거리 들어오고 있으니까 물이 없고요 삼성전기 매수 이후에 그냥 정거점 뛰어넘고 올라가는 상승세 하이니스 우리 인원 가지고 있는 인원도 있거든요 정거점 돌파합니다 셀트리온 배당 받아먹고 추가로 더 상승 No problem 셀트리온도 전일 매수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전방위적으로 강세범입니다 자동차 업종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철강 그리고 금융주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배당 끝나고 나니까 배당락 이것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에는 바이오 종목들 상당히 강세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소부장 엔터테인먼트 뭐 할 것 없이 오늘 2차전지 섹터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도 양호한 상황이고 수소차 할 것 없이 골고루 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외한다면 하루 남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폐장일인데요 닥트케이가 지속적으로 방향 상방이다 그랬고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적절히 그냥 홀딩하시는 전략 드리겠고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세도 같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 윈도 드레싱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연말이니까 1년의 성적이 오늘하고 월요일날 확정됩니다 그럼 덜 불어 뭐하러 던지겠느냐 특별한 악재 없으면요 미국도 초강세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견 계속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푸근하게 맞이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트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바이바이 I'm about to key y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